오늘은 끝내주게 재미있는 동영상을 봐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소개해보겠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왠지 기억했지만 피자에서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자에서 검색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이런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아니 이태리 사람들 우리는 사과는 피자가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인가? 그래서 썸네일이 잘못 찍힌 것 같은데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오늘이 시간이 나서 드디어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크, 포로가 우리 국가의 면을 만들고 그들은 스파게티에서 가장 큰 시빌리세션에서 가장 큰 중국인들에게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피자에서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데 아니 왜 이게 경비를 사고 있어? 북한인가? 아니 왜 교수가 자기 개인 뭐지? 이건 한국가 아닌가? 하여튼 뭐 어 뭐야 왜 저기 이게 너무 재미있다 그것도 그렇고 이건 진짜 유튜브가 아니야 저장적인 푸든 아저씨 이거 아니 근데 왜 왜 이게 뜨지? 안 뜨거웠어 아 이렇게 하나가 뜬구나 며교성적인 엉덩어른다 그리고 그 전형적인 다큐에 나오는 중후한 남자목 이 분이 도둑놈인 마코 폴로를 싫어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고유 음식을 구입했다 한국에서 피자를 구입했다 피자는 당연히 우리의 것이다 피자는 우리의 것이다 모든 증명은 잃어버렸지만 일본인의 검은색이 계속 됩니다 이 그림을 눈치 이 분이 여기What? 아시겠죠? 피자는 피자처럼 나머지 한 가지 Ozon 진주에 많이 받는다 한 단순한 피자에 많이 받는다 이틀들이 우리에게 미안합니다 한국인들이 피자 만들었고, 뭐 더 만들었고, 카푸치로 만들었고, ferrari 만들었고, 그니까요? 네, come on. 그러면, 누군가가 아직도 피자 만들고, 원래는 피자 만들었고, 서울에서 미스터 워지영정, 미스터 피자. 저희는 피자입니다. 제 아버지 만들고, 제 아버지 만들고, 제 아버지 만들고 우리 집이 다 사줬는데 우리가 피자 우리에게 피자 인식을 발견했었을 때 우리 집이 그 피자 인식을 발견했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오리지널 피자 우리가 그 무전지 다 사줄 수 없었을 때 우리는 오리지널 피자 너의 확실한 확실을 받는 건 아니겠지 어디 가는거야? 저게 다 나오야? 나오? 아니 저거 뭐지? 피자가 뉴어 크러스트 스타일이네요 되게 얕네 아니면 트립틀 엑 Lets 날을 나갈 Parent 우리의 우쪽 하세요 아니 의자 입다가 의자 kad가가 꿈으로가 간다고 칼니아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유킹깡은 왜 사람들이 오해한다? 누가 이거.. 멍청한 사람이 나 오해하지? 아우 재밌다 아.. 맙소사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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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 사cil 알겠습니다 고맙소사 알겠습니다 아멘